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루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전염병, 흉년 또는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을 말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 매우 견디기 힘든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합으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베들렘을 떠나서 모합으로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렘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떡집 오늘 떡집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다 모합이란 지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모합자손이 금호수를 섬김으로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 어떤 이런 수지 타산의 관점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예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처소가 교회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새벽재단 사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이제 게스트룸에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기도 좋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은 항상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형통할 수가 없었겠죠 루키 1장 2절을 보시면 모하보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 식구의 이름이 나오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요?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흉년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흉년이 임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태도와 자세가 뭐냐 하나님 이 흉년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전염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 베들레엠의 에브라스를 떠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모함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베들레엠을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어느 여인을 맞이했다? 모함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고 두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겁니다 나오미가 맞이한 며느리의 이름이 4절에 나오는데 하나의 이름은 누구고?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그렇게 모함에 거주한 지 10년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키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금 거센 환란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유다 베들렘의 흉년이 들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이런 몸부림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까지 떠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금은 부하를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 우리 교회 앞에서 말이죠 이제 참 이 신천지가 간이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포교를 하는 거예요 포교를 참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만희를 보혜사 하나님으로 믿는 신천지가 우리 강경의 모교회 앞에 와가지고 포교활동을 하더라니까요 우리 김희중 장원님한테 전화했더니 박광호 군사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해가지고 떠났습니다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를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우리도 곧 따라가야 되지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멜릭의 가정이 실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장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적인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진짜 잘 줘야 되는데 우리 이 강경에도 보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직분을 잘 못 준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라는 목사지만 저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멘? 천국을 따는 당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라 제발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천국 지옥을 결정해 줍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 가야지 믿습니까? 그럼 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따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냐고 참 바보 같은 행동이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하였겠지만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완전히 죽고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살아야 돼? 예수만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루키 1장 6절에서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여왁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유다 베들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세 여인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야 하나님이 베들렘에 양식을 주었대 얘들아 돌아가자 하고 베들렘을 향해서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어요? 도보로 걸어서 가는 거지 걸어서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과부인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유 안 되겠구나 야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재혼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예의가 있죠 그 즉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함 여인인 오르바와 루세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두 며느리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참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뭐라 불러요? 내 딸들아 하고 부릅니다 루키 1장 13절에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얘기했는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재가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커서 그 애들을 하고 다시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남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베들렘을 떠나서 모하베에 가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떠나 우상이 왕인 나라에 가서 삶으로 자신 인생에 고난이 왔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두 며느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고 큰 며느리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루스는 여전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런데 루키 1장 15절에서 나오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거기다 밑줄 보세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스의 동서는 동서인 오르바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나오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하베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나오미는 루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엘레멜렛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렘을 떠나서 모하부로 이민을 갔다는 것은 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모하베 신 그모스를 섬기는 땅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사 짐을 들여놓기 전에 이사 신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리 주의 종이 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선포하고 살게 되는 그 집을 예수의 피로를 정결하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무시로 하셔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집, 방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보혈로 이 방이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지난번에 왔던 신평교회 홍용관 목사가 고2 때 이렇게 예수님 만나 신학교를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천정 이렇게 보면 이게 귀신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서늘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질 못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자꾸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몸을 씻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야 나오미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여와를 떠났었구나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루스는 알아들어야 할 것인데 루키 1장 16절과 17절에서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오르반은 어디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루스는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루스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6절과 다음에 죽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멋지죠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며느리 믿는 사회를 본다는 것은 그 가문의 축복입니다 물론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 믿는 아들을 믿지 않는 집안에 장가를 보낸다 또 믿는 딸을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보낸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탐탁하지 않죠 영적으로 보면 그 집안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너는 그 집안에 성교사로 가는 거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해서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주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축복이죠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루스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죽었지 시부 죽었지 남편 죽었지 그런 시어머니를 여러분이라면 따라가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안 해요 안 따라가면 얼굴에 써 있어 아니 뭘 바라보겠다고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나오미의 말처럼 시어머니에게 어린 아들이라도 있다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혼을 할 텐데 그런 소망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모합 여인이며 과부인 루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참 멋지죠 지금 루스는 단순히 고향인 모합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합에서 이제까지 루스이 섬겨왔던 금오스 신을 떠나 이스라엘의 신인 누굴 섬기겠다? 여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루스의 결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17절에서 루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세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런 며느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며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루스의 고백을 통해 이미 그녀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온 이후에 자신이 섬기던 신 금오스를 버리고 여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루키 1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렘에 돌아오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리며 막 떠들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요 유다 베들렘에서 모합으로 이사 갈 때 상당히 부유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게 살다가 이민을 갔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왔어?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만 온 거야? 나오미하고 이방여인 룸만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베들렘 크지도 않는 지역에 순식간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나오미는 히락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히락,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히락이 아니다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는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하죠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나오미를 괴롭게 했습니까? 베들렘을 떠난 것이 잘못이죠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서 룩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 있는 유다 베들렘을 떠라 모합으로 가면 우리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의 과정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장깨를 부리고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될 땐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예방접종하죠 그렇죠? 그거 애들한테는 여러분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요만한 애에 대해 주사바늘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나쁜 부모지 그런데 미워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접종 주사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흉년이 있을 때 내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돼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라 모르겠다 베들렘 떠나서 모합으로 가면은 더 큰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첫째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나를 징벌하십니다 셋째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 풍족하게 나갔다 어떻게 돼요? 비어 돌아왔죠? 징벌 받았죠? 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실패하여 넘어진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룩과 함께 유다 베들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룩기 1장 1절 하반절에서 모합 지방에 거루하였는 대로 나오는데 룩기 1장 22절 하반절에서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 인생의 흉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인생의 흉년과 풍랑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제자들이 말이죠 살아보겠다고 그냥 막 노를 죽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노 젓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 편안하게 계시게 하면 안 돼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자꾸 깨워야 된다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편히 모시겠구나 주님은 편히 쉬시면 안 돼 그게 뭐야? 부르시죠 기도하는 거라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거룩한 성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십시다 하나님 엘리멜레 가정이 유다 베들렘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 베들렘을 떠나 그 모수가 통치하는 모합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인생에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흉년이 다가올 때 그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